여행도 가고 선물도 받는 올댓 스탬프 투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투어하는 곳 혜택 올댓 스탬프를 이용해 볼게요 저는 대세 충청 스탬프 투어를 해볼거에요 거리 순으로 시작! 먼저 수원골로 갑니다 세가지 내비게이션과 바로 연동해서 찾아가기가 정말 쉬워요 스탬프가 찍히는 곳까지 카운트다운! 우와 도착했다! 다음 장소는 증평에 있는 자구산 명산 구름다리입니다 길안내 앱을 연결해 보니 31분 소요됩니다 함께 가볼까요? 질문이 또 ниже 수점이 몇개예요? 왜냐하면 Loyola적인 항목이 카운트dag 그iegoылоч Mc deze chu Heights 이렇게 달콤한 위치에 들어옷건 librarianldlas 물에 모여요 공룰기 흑둥 dedication 그래서 다음 목적지는 괴산 산마귀 옛길 함께 가보실까요? 아... 무서워... 이쁘다... 마이퍼 바삭바삭 소스 소스 보자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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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하루 대세 충청 스탬프 투어를 통해 내가 찍은 스탬프는 총 5개입니다. 5개의 스탬프로 3,000원 상당 편의점 교환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편의점 교환권은 우리 둘째가 간식으로 금방 써버렸답니다. 여행도 하고 선물도 받는 올댓 스탬프 투어 그 중에서도 대세 충청 스탬프 투어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안녕!